약간 결명자 같은 느낌이야. 느낌 약간 위스키 같아. 맞아, 약간 희석 많이 된 위스키. 안 받아줘. 아니 근데 왜 그런 노래밖에 몰라?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평일날 쉬는 날 에그 베네틱트 같은 거 먹으면서 북카페 가서 먹으면 참. 에그 베네 쪼고리를 왜 먹어? 베네 쪼고리를 먹는다고? 베네 쪼고리를 먹는다고 쉬는 날? 아니야, 나이롱만 먹어. 전병 어딨어? 그래. 아니 왜 오늘 모든 게 내 옆에 있지? 이건 참 나. 아 근데 그 오징어 너무 좋다. 접시가 어디 있지? 오늘 많이 움직이네. 안에 안에 접시 있을 거야. 후라이팬 같은 거. 후라이팬? 오늘 많이 움직인다. 아우 판다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접시 빨리 와야 돼. 빨리 가져와야지 빨리. 난 타. 탄다. 탄다. 탄다, 탄다. 빨리, 빨리. 타. 뒤로는 저렇게 속도감 있는 거 처음 봐. 누가 좀 받아줄 사람이 없네. 밥은. 와 많다. 아 맛있겠다. 뜨거워요?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반찬이 모자라지 않아? 그치. 내가 사실. 속새 음식을 살짝 챙겨왔거든? 좋아. 뭐 뭔데? 아 진짜? 좋아. 이거 통으로 구워 먹자. 그래 좋아. 와 좋다. 네 개 있어? 어? 네 개요? 그렇지. 김치. 와. 오구. 돌이 쎄가지고. 어머 어머. 김치 김치는 어디 있어? 아니야. 김치 따로 먹자. 반찬 세 개를 만들자고 해서. 잘하네. 그러면 이거 지금 너무 빡빡해서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름이 있어. 기름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기름이 아닌데. 뭐가 기름. 왜? 유나야 조심하고. 여기 지금 기분 좋은 사람 없으니까. 아 좋다 이거. 아 좋아? 나 지금 위스키 한잔에다. 나 이제 안 받아줄 거야. 야. 술 탔어? 술 탔어? 그래 커팅 한 번 할까? 이거 봐 타잖아. 기름을 놓으면 이게 튀겨지지지 된다니까 안 타고. 기름 넣어주세요. 그래. 그러게 너 어른 말 들어야 된다 연장자 말. 그러게 너 어른 말 들어야 된다 연장자 말. 너무 많이 뿌린다. 아니 아니. 내가 일부러 이게 튀겨져야 돼.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어. 너희들은. 난 주부잖아. 아 맞다 주부다. 아 좋다. 이거 젓가락에 하나씩 찍고 막 데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무. 김치처럼. 김치 여기 있어요. 지금 넣어? 김치는 근데 살짝 들기름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준비했죠? 섞어주세요. 들기름 섞어주세요. 오우! 야! 주부 주부. 넣으세요. 야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아 부워. 다 부워. 다 부워. 아! 와 냄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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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위 식감위. 가위 가위 쓰세요. 가위 주세요. 도로 도로 와. 음악 하나 틀어줘. 어. 한 곡 뭐 듣고 싶으세요? 낭만에 대하여. 그야말로 옛날 식. 다방에 앉아. 도라즈웨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심뱉은 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